안녕하세요. 파닥파닥 철웅입니다. 어제 이벤트가 종료되어 이렇게 추첨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. 12월 16일인 오늘 11월 17일부터 12월 15일까지 업로드된 총 11개 영상의 댓글들을 엑셀에 취합하여 번호추천 프로그램을 통해서 10분을 추첨하였습니다. 와 축하드립니다. 자 당첨되신 분들께서는 지금 보이시는 캡처 화면처럼 당첨된 해당 댓글로 가셔서 수정을 누른 뒤 본인의 이메일을 적으시고 수정 완료하신 다음 그 화면을 캡처하셔서 제 메일로 성함, 주소, 연락처를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. 기한은 20일 00시까지 보내주시면 되는데요. 혹시나 미참여하자가 발생할 시에는 그 인원만큼 재추첨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까지 댓글 이벤트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고요. 그다음에 또 다른 이벤트를 준비를 할 테니까 많이 많이 영상 사랑해 주시고 재미있게 시청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